다 먹어야겠다. 파이팅! 파이팅! 우와! 우리 지금 어디 간다고? 국제농업박람회 가는 거 아니야? 국제농업박람회 아이 참 밥부터 먹어야겠다. 문이 열렸나? 강아지 다 먹어야지 동일아 동일아 차 안에서 먹게? 응 김가루가 떨어진다. 오 오 오 오 오 오 너 지금 그 손으로 뱉트 만졌어? 안 흘리고 조심히 먹었게 나 근데 차에서 진짜 안 흘리는 거야 으응 다 맞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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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렸다 흘렸다 여기는 지금 놈막 박람회입니다 쓰리 투 원 눌러주시오 정병수 보내주십시오 오늘 농업기드로 원장님 오늘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오늘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볼거리가 어떤 볼거리가 있으신가요? 농업박람회는 크게 세 가지 종으로 구성을 했어요 먼저 미래농업조, 농식품홍보조, 치유농업조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 한번 하실게요 2021 농업박람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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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우와 거의 바꾸어 비행기 창이 생겼네 부모님 비행기야 부모님 비행기야 아 방역하는 드론 나중엔 이렇게 드론이 물주고 다한대 응 완전 색깔이 똑같은 보호색이네 옷이랑 어머니 사이콘 주문 하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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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가 내가 드론이 없는데 여기 멀리 보낸 것 같은데? 내가 날렸어 나 저기 있는 거 스마트 먹고 싶어 이거 먹으면 안 그래 어떤 건가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적정 숙구에 있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토마토의 3차원 공간상의 위치와 자세를 인식을 해서 그 위치에 맞도록 절단기를 위치로 제어 시키는 위치 제어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익은 것과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3단계로 숙성 단계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인식하는 인식기를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한 사례고요 이제 4단계로 일정으로 이거 뭐예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팝이라고 해가지고 2절에 일반적인 동사를 대포업 갤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기술을 줘서 기술력도 높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료품인데 여기 전자저울이 가져있어요. 옛날에는 뭔가 사장님들이 기술업으로 아 이쯤되면 사료집은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자동으로 저울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사료가 자동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자, 이 영상은...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것 같은데 집중하실 수 있는 동사를 그냥 이거 뵙고자 그러한 기분을 쓰고 왜? 왜 못해? 제가 지금 이동해 집중하실 수 있는 동사를 집중하실 수 있는 동사를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우와, 만드는 거다. 먹는 건 아니구나. 무거운 것들을 두 개 해주는 거네. 아이언 미니니야, 아이언 미니니야. 너무 맛있어 들어갈까? 인상으로 인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이제 끝나! 어? 다시? 아 그래요? 복도가 좀 됩니다. 면바 슬러지를 꽉 밟은 상태에서 하나, 하나까지 면접을 하면 복도가 좀 빨라주세요. 교통사고! 그니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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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보시는 이 트랙터는 일단 사람이 탑승하지 않구요, 특징은 먼저 위에 있는 GPS 안테나로 자기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무인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위해서 아필에 장애물 감지장치를 활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곱보기 겁나 빠르네? 아이고 이쁘다 하이구 이뻐 하이구 이뻐 귀엽지? 호접뼈 호접뼈가 아니라 호접가시 하이구 이뻐 포기 입질한다 하이구 애기 하이구 안녕 안녕 싫게 내가 싫게 안녕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안녕 안녕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나 이쁘게 처음 만져봐 나 이쁘다 콧밥 뭐 콧밥은 거 양떼도 양떼만들 양떼만들 반응이 진짜로 가면 죽..떡떡떡떡떡떡 일로와 일로와 엠오네가 아까 시선이 질진 반응이 진짜로 진짜 진짜로 많이 먹었죠? 아니요 안 닦아도 돼요 원래 잘 안 감아서 뭘 안 감은 머리를 지금 떼졌어요 고갱이 우리 마당이야 이거는 다육이야 이거 진짜 모형 아니라 진짜예요 아니면 집에 가실 때 한 송이라고 하나 어깨도 너무 똑같아 오까봐 비리 nějak 뺐을 안 trifle 반가 Seyy 미니 주님 그 기업이 그를 멈추고 이게 내가 아늑하게 그 내가 뭐 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